자 그러면 이 종목이 1305원짜리를 지켜주게 되면 아직까지 이 매물대를 정확히 전부 다 소화해야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갑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오늘 강하게 이슈가 되고 있는 금 테마 관련해서 다뤄볼까 하는데 과연 어떤 이슈로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체크해드리면서 종목에 대한 정확한 대응법과 추천 종목까지 싹 다 말씀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고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빠르게 정보까지 받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당일 엘컴텍이라는 종목이 오전부터 굉장히 강력하게 시세가 분출이 되고 있는데요 어떤 이슈로 인해서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지 관련된 기사 하나 체크해드리고 거시경제까지 좀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기사를 먼저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이제 금융충격 우려한 미정부 SVB 예금 전액 보증을 한다라는 헤드라인이 나와 있습니다 자 SVB 같은 경우는 실리콘밸리 뱅크를 말하는데요 자 우선 최근에 이 실리콘밸리 뱅크가 파산 신청을 한 그런 상태죠 자 여기에 이어서 오늘 당일 시그니처 은행까지도 폐쇄가 되면서 연속적으로 중형 은행급들이 파산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우선 이제 실리콘밸리 은행은 고객들의 대규모 예금 인출로 인해서 은행의 지급준비금을 소진을 했고요 복구를 위해 보유자산을 매도를 했었는데 손실이 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손실 금액이 굉장히 컸었죠 자 이 소식이 이제 뉴스화 되자마자 뱅크런이 좀 가속화가 되면서 결국 더 큰 자산 내각과 더 큰 손실을 실현하게 되어서 마침내 자본 잠식에 이르러 파산하게 된 거죠 자 실리콘밸리 뱅크 같은 경우는 미국의 경제 성장을 이끌었던 기업들이 성장한 상징적인 장소인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큰 상업은행이자 미국 자산 순위 16위의 은행이었어요 그리고 2022년도에 영업이익도 순이익을 잘 거두고 있었던 그런 은행이었는데 파산이 되었습니다 자 이번 파산은 미국 역사상 파산은행 규모 중에 2위에 해당하는 정말 큰 규모인데요 자 파산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에 가파른 기준금리 인상과 보유자산의 하락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실리콘밸리의 보유자산은 대부분 미국채였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번 실버게이트와 실리콘밸리 그리고 시그니처 뱅크에 대한 파산으로 인해서 금융위기의 실체가 좀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은행의 뱅크론 혹은 파산 과정을 여러분들께서 잘 모르실까봐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자면 치중의 유동성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은행에서 예금 인출이 증가하게 되죠 그리고 세 번째 지급준비금 내에서 예금자에게 예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자 네 번째 지급준비금이 부족하게 되면 후자 자산을 매각하게 돼요 자 다섯 번째 투자 자산이 손실 중인데 매각하면 손실이 확정이 되겠죠 투자 자산이 손실 중인데 매각하면 손실이 확정이 되겠죠 자 여섯 번째 은행 자기 자본이 투자 손실로 잠식되게 됩니다 자 이 과정이 반복이 되면 자본 잠식으로 은행이 파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뱅크론은 이런 과정을 무한히 무한히 반복하게 됩니다 자 아주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겠죠 자 핵심은 뭐냐면 유동성 감소로 인한 예금 인출 강화와 자 보유한 자산이 매도하는 데 과정 중에 손실이 확정되는 경우입니다 자 이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연준의 통화 정책으로 2022년 60년 만에 M2 통화량이 마이너스로 전환이 됐고요 기준금리의 가파른 상승으로 채권의 최악의 손실까지도 보게 됐죠 자 그래서 이제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여겨졌던 미국 채도 예외가 아닌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시장에서는 실리콘밸리 뱅크와 같이 미실현 증권 손실을 보유한 은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실리콘밸리 은행과 비슷하게 잠재적 손실 가능성이 있는 은행들이 있어요 자 해당 내용은 이미 미국 전역에 퍼진 상황이긴 합니다 자 우선 이제 정부가 실리콘밸리 은행의 예금을 전액 보증을 해준다고 해도 잠재적 손실 가능성이 있는 은행들의 고객들은 당장 내 예금도 문제가 될까 봐 어 문제가 될까 두려워서 일단 인출해 가려고 할 텐데 자 미국 시간 월요일 오전에 일부 지방은행들의 2차 뱅크런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요 자 이러한 뉴스가 만약에 보도가 된다면 한국 화요일 오전장에 영향을 크게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시스템 리스크로 번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에 저도 당연히 공감을 하지만 이런 작은 노이즈로 인해 시장 불안 심리를 자극해서 변동성은 재차 확대될 가능성도 무시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자 다만 이번 이슈로 인해서 만약에 이제 연축의 긴축 기조가 완화될 가능성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사태만 만약에 잘 넘어간다면 뭐 오히려 증시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만들어 줄 수 있으니까 이 부분까지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이슈로 인해서 오늘 당일 안전자산에 속하는 금 관련주들이 시세가 분출이 되고 있는 건데요 자 엘컴텍이라는 종목이 이 금 관련주의 대장주로 뽑히는 그런 종목이죠 자 과연 엘컴텍이 앞으로 그러면 어떤 움직임에 나타날 수 있을 것인가 관련된 테크니컬 분석 간단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엘컴텍이 오늘 당일 시세가 분출이 됨에 따라서 1365원 자리에 정확히 매물대를 소화해 나가고 있어요 자 오늘 당일 핵심적인 가격은 1305원 자리를 지켜주는지에 대한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자 만약에 오늘 시세가 또 강하게 분출이 된다라면 1380원 상단에 안착을 하게 되면 상한가에 안착할 굉장히 가능성이 높은 상태고요 자 그럴 경우에 굉장히 아주 제일 좋은 베스트의 시나리오겠지만 자 최악의 상황 이 정도는 살아야 된다라고 했을 때 1305원 자리를 지켜주고 마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종목이 1305원 자리를 지켜주게 되면 아직까지 이 매물대를 정확히 전부 다 소화해 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매집이 여러 차례 좀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1380원 자리를 돌파하는 시점부터는 이전의 전고점 라인까지는 쉽게 시세가 분출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1480원 자리를 돌파하는 시점부터는 강력하게 탄력적인 시세가 분출이 될 수가 있는데 1660원 자리까지는 상단이 열려버리기 때문에 자 이 자리 핵심적인 자리들 꼭 체크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중요한 포인트는 1305원 자리 이 가격을 지켜주는지가 중요한 포인트겠고요 1380원 자리 상단에서 안착을 하게 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시나리오가 만들어질 것 같고 1480원 자리를 돌파하는 시점부터는 1660원 자리까지 상단이 열리게 되니까 이 부분까지 참고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대장주인 엘컴텍 종목이 시세가 분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 추가적으로 후발대 종목 또한 당연히 움직일 수밖에 없겠죠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추천해 드릴 종목은 바로 IT센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IT센도 마찬가지로 금 관련주로 현재 속해 있는 그런 종목이고요 최근에 여러 차례 매집이 진행이 됐었던 흔적들이 있는 종목들이에요 거래량이 여러 차례 폭발적으로 들어왔었던 흔적들이 있죠 자 그래서 최근에 4300원 자리에 이 핵심 라인을 돌파를 하면서 강력한 시세가 분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이전에 이런 거래량을 상회하지 않는 그런 거래량으로 적은 거래량으로도 크게 시세가 분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오늘 당일 4605원 자리에 매물대를 소화해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이 종목은 4605원 자리에 안착하는 시점부터 시세가 강력하게 분출이 될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 큰 박스권 내에서 매집이 좀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상태에서는 사실 이제 금 관련주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시세가 빠르게 분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605원 자리에 안착하는 시점부터 상단이 강하게 열리게 되는데 5180원 자리까지는 공짜 자리라고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5180원 자리에 안착을 하게 되는 순간부터는 5880원, 6480원까지도 연속적으로 열리게 돼요 그래서 이 범위까지는 여러분들께서 다 수익을 창출해 낼 수 있는 범위니까 중요한 가격을 어떻게 돌파하는지 안착을 하는지 자 이 부분 꼭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은행 관련된 내용들이 여러 차례 좀 악재가 나오면서 시장이 좋지 않은 영향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이런 시장 속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금 관련 테마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 꼭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 꼭 대응해 보시고 큰 수익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지금 하단에 나와 있는 핸드폰 번호로 구독이라고만 남겨주시면 저희가 이런 급등 종목과 정확한 대응법들 그리고 시장의 정보까지도 저희가 다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꼭 많은 참여하시면서 큰 수익 창출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